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스테이너 김성훈이에요 네 지금 오늘 1부에서 할 얘기는 사실 조금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좀 그 늦춰진 컨텐츠에요 왜냐면 내가 좀 그 약간 컨디션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좀 약간 바로 진행을 못했던 컨텐츠 그래서 일단은 이 컨텐츠 먼저 좀 진행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에요 음 일단 컨텐츠 주제 1부 오늘 1부 컨텐츠는 바로 이제 필리크로 하고 너클볼 이야기죠 니크로가 이제 이번주에 그 명을 달리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니크로가 왜 유명한지 이 너클볼이라는 구종이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에요 자 너클볼 야구공 대부분 구종들은 사실 이제 그 공을 실밥에 걸쳐서 잡거든요 그래서 공을 잡는 손가락 그립에 따라서 구종이 달라지고 손가락으로 실밥을 최대한 많이 긁어내서 최대한 많이 회전을 가하면 네 공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손끝으로 회전을 주는 방향 뭐 각도에 따라 뭐 공의 궤적이 달라지는 그런 공이 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보통은 투수의 손에서 포수 밑까지 공의 회전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공의 변화가 심해져서 타자들이 상대하기 더 까다로워진다 그래요 무브먼트가 좋아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빠른 공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뽀싱 페스티벌 이라고 하는데 이 뽀싱 페스티벌이 그 뭐냐 실밥 4개를 갖다가 그 이렇게 실밥 4개를 이렇게 걸쳐서 던지는 그런 공이겠죠 실밥 4개를 이렇게 걸치고 던지는 공이 뽀싱 페스티벌 이렇게 밀어낸다고 생각하고 던지면 돼요 아 이거 그 양준혁에서 올려온 싸인공이 있는 거에요 그 자서전 산거랑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투싱 페스티벌 투싱 페스티벌은 그 실밥을 두 개를 잡아요 실밥 두 개를 그 보통 요 끝에를 잡아 실밥 두 개를 요 끝에를 잡고 요 끝에만 투싱 페스티벌 잡고 여기서 보통 투싱 페스티벌이 여기서 다 변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 이렇게 이렇게 실밥 두 개 잡고 두 개 잡고 걸치면 뭐 던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보통 싱커는 뭐 약간 옆으로 걸쳐 잡고 던지고 그리고 이제 스플리터가 보통 스플리터는 보통 한 이쯤 이렇게 잡고 던져요 스플리터는 한 이쯤 잡고 던지고 포크볼은 이제 포크볼은 약간 이렇게 잡고 그 공을 떨어트리듯이 던져 포크볼은 약간 이렇게 떨어져서 잡아요 스플리터는 이렇게 잡는다면 그리고 그 투싱 페스티벌에서 약간 살짝 그 한쪽 손가락에 힘을 더 줘가지고 던지는 컷 페스티벌 커터라고 하고 뭐 나도 뭐 그렇게 내가 직접 여러 가지 구종을 던지는 투수는 아니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변화구로 배우는 게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등이 있죠 그래서 다시 ppt로 넘어오면 그래서 보통 포싱 페스티벌은 회전수하고 속도가 중요해요 그냥 회전이 없으면 그냥 돌직구마냥 묵직하게 던지거나 그리고 이제 빠른 공 계열의 변종 그 변종 그 페스티벌들이 역회전이 걸리는 투싱 페스티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종형으로 떨어지는 싱커가 있고 보통 그 싱커는 좀 많이 들어봤을 거에요 그 땅볼을 통하는 투수들이 싱커를 좀 많이 던져요 싱커를 많이 던질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슬라이더처럼 그 옆으로 꺾이는 각도가 있는데 좀 공이 빠르게 떨어지는 그런 공을 보통 컷 페스티벌 커터라고 부르고 그 스플릿핑거 페스티벌 스플리터는 아까 보여준 것처럼 포크볼을 약간 페스티벌처럼 던지는 거에요 음 근데 이제 포크볼이나 스플리터가 팔꿈치에 좀 무리가 많이 가겠죠 사실 팔꿈치에 무리가 아주 안 가는 공은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슬라이더 커브 뭐 좀 팔꿈치에 좀 무리가 덜 간다고 하는 그런 공이 보통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뭐 이런 공들이 있다고 해요 음 그리고 이제 변화구 음 변화구로는요 이제 슬라이더 보통 슬라이더도 옆으로 옆으로 휘는 횡경 슬라이더가 있고 아래로 떨어지는 종형 슬라이더가 있어요 그리고 커브 커브는 굉장히 느리게 떨어지는 공이고 그리고 체인지업 체인지업 체인지업은 보통 그 체인지업은 보통 뭐 이제 실밥을 이렇게 안 잡고 걸친 것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그 그 옷자형을 잡고 던지는 거를 써클 체인지업이라고 하고 뭐 아니면 뭐 그냥 직선으로 던지는 걸 스트레이트 체인지업이라고 하는 뭐 그런 공이 있어요 그 써클 체인지업 또는 스트레이트 체인지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크볼 포크볼 보통 변화구로 보고 그리고 슬라이더하고 커브가 조합된 슬라이더가 있고요 음 약간 원래 판볼이란 판볼 뭐 스크류볼 스크류볼 약간 변형해서 던지는 게 써클 체인지업이고 그리고 음 이제 박찬호씨가 슬라이더가 많이 던질 줄 알았죠 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너클 커브라고 있어요 너클볼은 이따가 얘기할 건데 약간 너클 볼 너클 커브는 커브보다 살짝 더 느려 더 느리게 던지는 뭐 그런 공 움직이는 좀 심한 그런 공이라고 알려져 있죠 어쨌든 구종의 이름은요 그 별의별 그냥 그 그냥 뭐 붙이면 다 나오는 게 별의별 구종이에요 그 이제 여기서 얘기 안 한 것 중에 업슛이라고 있는데 업슛은 보통 잠수함투수들이 던지는 공이에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너클볼을 던지는데 공장은 이제 보통 뭐 손가락에 실밥을 걸치지 않는다고 해요 손가락에 실밥을 그 그 이제 손톱으로 보통 그 공을 긁어내면서 실밥을 긁어내면서 던지는 게 일반적인 구종이라고 하면 손톱하고 손가락 관절로 그냥 이렇게 샥 공에 이렇게 회전을 주면서 던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샥 어 밀어내듯이 던지는 거야 음 그리고 너클볼은 그 몸에 힘을 덜 가게 해서 던져요 그래서 어깨는 막 공이 그 밑까지 갈 정도로만 그러니까 그 어깨를 막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막 앞에까지 우왕 하지 말고 그리고 허리 이하 하반신은 거의 힘을 안 주고 던진대요 그래서 보통 너클볼 던지는 투수들은 그냥 상체만 이렇게 휑 이렇게 던져요 음 그래서 그 손가락 관절로 공을 쥔 다음에 공을 넣는 순간 빠른 공일 때 생기는 회전과 반대방향의 회전을 거는 느낌으로 손가락으로 튕긴다 라고 다이아몬드의 이스라는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너클볼을 던질 때는 공에 회전이 걸리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회전이 많이 걸리면 그 순간 배팅볼 돼요 자 그래서 너클볼의 특징 일단 느려요 일단 느려서 보통 뭐 시속 100km에서 시속 110km 정도 뭐 던진다고 하더라고 RAD키의 너클볼은 시속 120km가 나와요 RAD키는 약간 고속 너클볼 하드 너클볼 이어가지고 그 그렇게 던지고요 보통 이제 공에 회전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공의 움직임을 던지는 투수도 몰라 던지는 투수도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공을 받는 포수는 오죽하겠어요 극한직업이지 음 그래서 투수의 의지에 따른 제구가 안 돼요 폭투를 던질 확률이 없고요 그래서 전담 포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너클볼 전담 포수 유명했던 사람이 넉 미라벨리라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코치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음 그래서 수비 잘하는 포수가 좀 전담 포수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너클볼을 공략하는 방법은 자 타자들이 ESPN 토크쇼에서 토론을 한 적 했대요 일단 마음에 편히 먹고 자신있게 스윙을 한다 그리고 너클볼이 잘 맞아주기를 기도한다 흐흐흐흐흐 라고 하고요 그래서 상대방 타자들한테 어떻게 쳤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자기들도 모르고 그냥 휘둘렀다 네 팀 웨이크필드는 그 상대방 타자들한테 크게 물어봤더니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클볼의 장점 공의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요 괴적이 매번 달라 그러다 보니까 원래 보통 그 투수의 주무기들은요 요즘 같은 데이터 야구 시대에는 타자들이 저 투수는 공을 어떻게 던진다 해서 어떻게 분석하면 칠 수 있는지가 나와요 응 응 그래서 타자들의 예측이 소용이 없어진다고 해요 응 그리고 투수들의 몸에 부담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 수명이 길어요 응 선수 수명이 길고 연투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팀 웨이크필드도 막 40대까지 막 열심히 던지고 그랬고 그 다음에 RAD키도 40대까지 막 던지고 그랬죠 한 30대 후반에 싸영상을 받았을 거에요 D키가 응 그리고 찰리호프의 말로는요 배우기 쉽대요 그래서 하루면 배울 수 있어 자 그리고 요즘 안 좋은 쪽으로 좀 논란이 많은 인물인데 허민씨는요 미국 독립리그까지 갔었어요 이 니크로한테 그 너클볼 배워가지고 독립리그까지 간 적 있어 그리고 이제 너클볼 투수에 웨이버 우드라는 투수가 있는데 이 투수는요 특이한 기록을 갖고 있어요 메이저리그에서 유일하게 더블헤더 두 경기를 연속 선발 등판한 이력이 있어 다만 두 경기 전부 다 뭐 그 던질만큼 던지고 내려온게 아니구요 더블헤더를 차단에서 아웃카운트 하나 잡는 동안 사피안타 1볼렛 육실점을 하는 바람에 그냥 1회에 얼마 던지지도 않고 그냥 그 1회에 박살나서 내려온거야 그래서 그냥 1회에 무슨 일 있었냐 하면서 에이 괜찮다니깐요 해가지고 2차전 올라서 또 던졌대 그 정도로 사실 너클볼 투수들은 연투에 유리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 웨이크필드는 그 정규 시즌에선 선발로 뛰다가 포스트 시즌에서는 스윙맨으로 돌려요 보통 그렇게 활용을 했다 그래요 자 잠깐만요 이거를 좀 끄고 들어오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너클볼은 이제 단점도 있겠죠 단점이 사실 더 많아 단점은요 매번 좋은 공을 던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공에 회전이 걸리는 순간 그대로 배팅볼이 돼서 타자들한테 얻어맞게 딱 좋은 공이다 그러니까 느린 변화구라는 게 그만큼 보통 느린 변화구들은 재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공이 느리기만 하면 배팅볼이잖아 그러고 다른 구종과 다른 구종과 공을 잡는 방법부터가 달라요 다른 구종과 공을 잡는 방법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공의 회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손가락에 악력으로 던진다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문제인데요 그 내가 사실 손가락이 그렇게 긴 편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캠으로 돌려 보여줄게요 내가 이게 그 손가락이 긴 편인지 모르겠어 내가 약지가 되게 긴 편이거든요 나 검지보다 약지가 길어요 어쨌든 자 어쨌든 손이 크고 손가락이 길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손톱으로 공을 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투수들에 비해서 손톱 관리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그 사실 일반적으로 다른 투수들도 막 손톱이 그 갈라지고 손톱이 깨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변화구 일부 공을 던지는데 되게 애를 많이 먹는다 그래 그 그 정도인데 그래서 원래 투수들은 그 손톱 관리를 되게 예민하게 해요 그리고 음 거의 너클볼 투수들은요 개인적으로 네일샵급의 약간 그런 손톱 다듬는 세트를 들고 다닌다 그래 그 어떤 너클볼 투수는 그 경기 등판하기 전에요 아예 네일샵 가가지고 관리 받고 온다 그래 어 네일샵 가가지고 막 매니큐어까지 바른대요 너클볼 투수들은 그리고 이제 다른 구종하고 던지는 폼이 다르다 보니까 그 사실 투수들 중에서 그 구종에 따라서 던지는 폼이 살짝 다른 투수들이 많아 꽤 있어요 그래서 원래 빠른 공하고 체인지업은 공을 던지는 폼이 거의 같아야 되거든요 차이가 나면 체인지업 느린 공이기 때문에 얻어맞겠죠 그리고 그래 변화구면 사실 그 공이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괜찮다 쳐 그나마 괜찮다 치는데 그 체인지업이 공이 폼이 달라봐 하물며 너클볼하고 체인지업하고 던지는 폼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구종을 던지기가 좀 많이 힘들대요 아 물론 간혹 그 느린 포신 페스티볼하고 체인지업을 섞어서 던지는 투수들도 있어요 이 어쨌든 너클볼의 투구폼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너클볼을 던지는 투수들이 어떤 날은 공이 진짜 타자들을 현혹시키기 딱 좋고 어떤 날은요 공이 막 너무 잘 얻어맞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팀 웨이크필드도 그렇고 아레이 디키도 그렇고 둘 다 한 경기에서 홈런을 6개나 맞은 불명의 기록이 하나씩 있어 그리고 이 너클볼을 받아내는 포수 포수가 진짜 극한 직업인게요 너클볼을 던지는 투수는 그래 내 손은 이제 너클볼을 완벽하게 던질 수 있어 하더라도요 이 공을 받아주는 포수가 못 던지면요 폭투가 일어나거나 포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포일이라 하면 보통 패스트볼 그 어 공이 그냥 통과하는 공 뭐 그런 기록만 쌓인다고 해요 음 그래서 그 포수가 음 포수가 아무리 민첩해도 그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그 그 그 공이 따라가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밑에 들어가더라도 그 밑에 완벽하게 안 잡힐 수가 있대요 그래서 보통 풀타임 투수로 활약을 하려면요 그 팀에는 미트질을 좀 잘하는 전단 포수가 필요하다 그래 그 미라밸리 같은 경우는 그 소프트볼에서 쓰는 일루수용 미트를 쓰기도 했대요 너클볼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너클볼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요 일단 공이 느리잖아 공이 느리고 그리고 포수들이 그 포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상대 주자들이 도루를 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도루는요 그 투수가 투수가 공을 던지기 시작하면 주자가 뛰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포수가 공을 잡고 공을 잡는 순간 2루를 향해 던지거나 3루를 향해 던지거나 그래요 자 그런데 너클볼을 던지면 포수가 도루를 저지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웬만한 발빠른 주자들은요 너클볼 투수가 올라오는 날이면 도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 아 물론 그런다고 해서 모든 너클볼 투수가 도루 저지율이 낮은 건 아니에요 응 그 견제 잘하는 투수들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 너클볼을 던진 주요 투수들은요 대부분은 그 한번 부상을 겪었거나 알면 존재감 없는 투수가 나는 이걸로라도 좀 존재감을 가져야 되겠어 나 이거 이 선수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야 하는 생각으로 던지는게 너클볼이라 그래요 근데 필니크로는요 그런거 없이 아예 처음부터 너클볼을 던진 투수에요 그러다보니까 니크로는요 300승 투수들 그러니까 너클볼로 300승을 넘긴 투수에요 그리고 니크로가 되게 특이한게 300승 투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300승을 완봉승으로 달성을 했는데 그 니크로가 이 300승을 채운 경기를 되게 특이하게도 마지막 타자를 제외하고는 너클볼을 안 던졌어요 그리고 찰리허프의 경우는 그 부상으로 구속을 잃어버려서 너클볼 투수로 전향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팀 웨이크필드 웨이크필드도 원래는 1루수였어요 피치버그 파이럴츠 시절 때 1루수였는데 나무뱃 마이너리그에서 알루미늄 배트 쓰다가 나무뱃으로 바뀌는걸 적용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너클볼 투수로 전향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덕 미라밸리 미라밸리는 투수는 아니고 웨이크필드의 전담 포수였기 때문에 유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디키는 아래디키는 아래디키 같은 경우는 너클볼 투수로 이제 원래는 그 뭐냐 올림픽에 출전할때만 해도 그 뭐냐 올림픽 출전할때만 해도 원래는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였어요 그랬는데 너클볼 투수로 전향을 하게 되는 이유가 선천적으로 팔꿈치에 이 인대가 없었대요 팔꿈치에 인대가 없어가지고 하도 부상을 많이 당하니까 그래서 너클볼 투수로 전향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싸이 영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스티븐 라이트 라이트는 웨이크필드 이후에 아예 너클볼 재미를 받던 레드삭스가 육성을 했던 투수야 근데 이 스티븐 라이트는 가정폭력 논란과 함께 약물까지 걸리면서 지금의 메이저리그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KBO 리그도 너클볼을 던진 투수가 있는데 이제 크릭스 옥스프링이 그 KBO 리그에서 오랫동안 뛰다가 원래는 조금씩 던졌는데 아예 KT 위즈에서는 이 너클볼을 제1구종으로 썼다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라이언 피어밴드도 원래 거의 안 던지다가 KT 가고 나서 너클볼 던졌다고 그래요 왜 KT가서 너클볼을 던지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장성우 선수가 이제 옥스프링하고 피어밴드의 공을 받아봤었기 때문에 이 너클볼 전담 포수 경력이 있어 그 다음 그 다음 현재 그 고향 원더스의 그 구단주였으며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그 키움 히어로즈 이사회의장 그 자격 정지 지금 징계가 나왔죠 허민씨는 필리크로한테 너클볼을 취미로 배웠어 취미로 배워가지고 미국의 독립리그까지 갔다 왔더라구요 그렇다고 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노경은 선수는 이제 질롱코리아 시절에 크리스 옥스프링을 만나서 너클볼을 배웠었다 그래요 음 자 일본에서는 롭 메슨하고 자레드 페르난데스 일본인이 너클볼을 던진 적 없어요 일본인 투수는 대부분 포크볼을 많이 던져 음 근데 일본에서는 너클볼이 그렇게 롱런하지 못했다 2012년에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제 독립영화 너클볼이 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클볼은요 EBS 국제다큐영화제에서 출품됐던 작품이구요 그리고 나는 사실 독립영화 상영관에서 이 너클볼을 봤던 적이 있어요 사실 너클볼의 그 영화 내용 자체는 뭐 픽션은 아니에요 다 이제 실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제작을 한 영화구요 팀 웨이크필드가 은퇴하던 때쯤에 영화가 제작이 됐어요 웨이크필드가 은퇴할 때쯤에 제작이 됐고 마지막 장면이 웨이크필드 은퇴식이에요 웨이크필드 은퇴식이 마지막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마지막에 하던 말이면 이제 아래의 디키가 이 너클볼의 개볼을 이어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너클볼 투수들은요 아무래도 진짜 야구계에서 몇 없다 보니까요 서로가 엄청나게 친하대요 왜냐면 그리고 너클볼은요 투수 코치들이 가르쳐줄 수가 없어 일반적으로 투수 코치들한테 배울 수가 없는게 너클볼이라서 서로에게 너클볼을 배우고 가르쳐주는 사이라 그래 그 아무래도 서로 그런 그 비주류인 너클볼을 던진다는 동질감이 있어서 이제 너클볼 투수들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데 그 그 필리크로의 집에서 이제 오프 시즌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한다 그래요 왜냐면 야구선수인 만큼 자기들 시즌에는 왔다갔다 할 수 없거든 어쨌든 그래서 오프 시즌엔 정기적으로 모임을 한다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클볼 투수들끼리 이제 아무래도 서로 레슨도 해주고 해야되다 보니까 서로 전화번호까지 다 갖고 있는거야 뭐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너클볼 투수들 끼리의 그런 연락방이 있으면 단톡방이 있겠죠 단톡방이 있겠지 아마 이 선수들끼리는 아마 페이스북 단체쪽지방 인스타그램 뭐 쪽지방 뭐 어쨌든 그렇게 있을 것 같아요 아레이 디키 같은 경우는 SNS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디키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삭스가 자기네 팀에 홈경기로 왔을 때 웨이크필드한테 원포인트 레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음 자 근데 지금 너클볼이 이제 현역 야구선수들 중에서 멸종될 위기에 놓인게요 원조 투수인 필리크로가 2020년 12월 27일 미국 시각으로 27일에 명을 달리했어요 그리고 지금 메이저리그에 생존하고 있는 풀타임 너클볼 투수가 아무도 없어요 RAD키 은퇴했고 스티블라이트가 약물 적발 이후로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사라져가지고 네 너클볼 투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음 지금 이제 너클볼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좀 너클볼에 대해서 모르겠어 뭐 사회인여구에서는 너클볼을 좀 많이 한다고 그래요 어차피 공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 사회인여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몰라 내가 만약에 너클볼 투수로 이렇게 휴우 이렇게 휴우 던지면 글쎄요 졸라게 얻어 맞을라나 어쨌든 너클볼에 대한 약간 좀 약간 약간 개관적인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너클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